이번 전시에 맞춰서 새 재료를 택한 게 대리석이었어요. 대리석을 볼 때 여러 가지 색이 있으니까 그 색과 색들을 어떤 식으로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일식, 월식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. 대리석과 대리석,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식, 월식을 말하는 이클립스라는 제목을 지었고 결과는 고정적인 이미지이긴 하지만 제목을 들음으로써 그 이전과 이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어요. 모양은 단순하게 원이랑 원이 만나는 순간을 표현한 거지만 단순한 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서도 쓸 수 있을 정도의 형태, 크기, 높이 등을 부여를 했고 실용성을 꼭 생각하고 만들었다기 보다는 앉을 수 있다 정도의 느낌이에요. 단순히 이쁜 가구나 전시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관객들이 봤을 때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사물들이 보여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시 제목 또한 모호한 사물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. 제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특정한 단어가 붙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가 많고 다양한 재료를 다루고 싶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굳이 따지자면 쓰임새에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항상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.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. 지금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. 반복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작업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커지는 것 같아요. 다시 말하자면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 새로운 작업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이 순간순간들이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.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해온 작업들이나 또 제가 살아온 삶들이 가장 소중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제 삶이 대단히 예술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.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직업 중에 하나를 택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이 순간순간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아요. 저는 이 순간순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의 발전을 먼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이 순간순간처럼 이렇게 사이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아야죠. 그 순간순간이 정말 어려워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